안녕하세요. 프린트는 두 장일 거예요. 하나는 OX 확인 문제고 하나는 목차 부분인데 이 확인학습은 민총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나와도 계속 나갈 건데 이 확인학습 문제는 마치려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단어들 낯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20문제 중에서 OX 문제라고 하지만 X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옳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체로. 이거 하나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물권법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맥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그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전체 문장을 보고 답을 찾는다는 게 지문이 길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민법을 공부할 때 민법 전체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야 서당께도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에 붙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민법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노스쿨 가든지 그러시면 돼요. 중개사 하려면 민법 공부하지 말고 눈이 멀어야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냥 교도소 한번 갔다 온다 생각하고 막 질러야 돈을 벌거든요. 여기 보면 단독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독행위는 행위자가 한 사람인데 한계라고 되어 있죠. 한계의 의사표시예요. 한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정답인데요. 이번에 보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포인트가 어디예요. 도달이죠. 도달. 도달하여야 하는 상대방 뭐가 돼요?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있는 단독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동이라는 거. 추인, 취소, 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강당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그다음에 해지, 그다음에 채무 면제라고 하는 건 돈 갚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권자가 돈 안 갚아도 돼. 그럼 이건 단독행위예요. 그다음에 상계라고 하는 것은 퉁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500만 원 받아야 되고 대략 내가 천만 원 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 부모가 500이잖아요. 그럼 퉁채고 내가 500만 주는 거예요. 내가 천을 줬다가 500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퉁을 쳐버리는 거죠. 500 없애버리고 그냥 500만 주고 끝내는 거. 어떻게 보면 상계가 간단한 결제수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상계인데 이건 상계는 채무자나 채권자, 특히 채무자가 상계합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끊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죠. 여기가 포인트죠.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단독행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유원, 동그라미, 유증,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인데요. 여기 보면 소유권의 포기라는 거 보여요? 이 소유권의 포기는 원래 우리가 소유권을 오늘 배울 건데 이게 물권이란 말이에요. 이 물권의, 여기 정확히는 물권의 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권의 포기. 그러면 오늘 배울 건데 물권법정주의라는 게 적용이 돼요. 물권은 임으로 마음대로 창설해낼 수가 없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물권 안에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소유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세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유권의 포기, 지상권, 전세권 그러는데 소유권 포기는 이런 거예요. 책이잖아요. 민법책이 내 건데 내 것이 소유권이에요.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면 돼요. 그럼 누군가 상대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상대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인데요. 이거 해볼게요. 갑이 이 건물주, 집주인이에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붙어 있냐면 을이 전세권자가 있어요. 결국 전세권자는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새들어 사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전세권을 우리가 설정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전세권 계약을 맺을 때 2년 계약을 맺었어요. 2년간.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1년 있다가 1년 있다가 그냥 저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세권자는 2년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년을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거울 보고 나 전세권 포기할게라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사가 상대방의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럼 이건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해야 되지 이 자리에 전세권의 포기, 지상권의 포기, 저당권의 포기 아니면 공유 지분의 포기 있잖아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이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 공유 지분이지 2분의 1을 포기할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은 상대방 있는 거란 말이야. 소유권의 포기니까 얘는 상대방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녁에 집에 가면 매일같이 쓰레기를 버리죠. 음식 쓰레기 버리든지 뭘 버린단 말이야. 그게 소유권의 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나서 음식지 거기 버리잖아요, 봉지에다가 아파트 사시면 그때 이게 소유권 포기구나, 상대방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옳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이 됐고. 3번 가볼까요?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죠. 청약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청약, 승낙. 그다음에 두 개 뭐가 돼 있어요?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증여고요. 여기 합의 해제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만약에 혹시 그냥 해제 이렇게 나와 있거나 또는 법정 해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법정 해제. 그럼 해제가 나오거나 법정 해제가 나오면 애들은 단독 행위예요. 이건 단독 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합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합의라는 건 합의가 돼야 돼요. 두 개의 의사가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 해제에 나오면 계약이에요. 합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런데 그냥 해제나 법정 해제에 나오고 나오면 단독 행위가 돼요. 이 한 끝에 따라 글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민법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해제. 여기도 합의 들어가 있고 여긴 예약이에요. 예약. 예약이라는 건 여러분들 호텔 같은 거 놀러 가려면 프렌트 전화해가지고 제가 몇 월 며칠 갈 테니까 좀 예약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호텔 측에서는 방이 없답니다. 그러면 뭐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예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약이 되죠. 이런 것들은. 의사 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류식이라고 해요. 분류식.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요? 계약. 계약 자유 원칙상 뭐가 되는 거야? 불요식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분류식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목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때 목시적이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의사 표시할 때에 무조건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글을 써가지고 또 말로 할 수도 있죠. 서면 구두. 그다음에 명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면 구두가 명시적이죠. 그다음에 목시적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 너 밥 먹을래 그랬더니 밥 먹겠어요? 라고 의사를 표시하죠. 이건 명시적이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래 그랬더니 젓가락, 숟가락 들고 식탁에 그냥 앉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행동이 뭐야?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게 목시적이라는 것이지 목시적이라는 건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이든 목시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걸 분류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사 표시는 여기 나왔죠. 명시, 구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목시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시는 뭐라고 했어요? 행위. 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나중에 시소에 가면 법정추인, 법정추인 할 때 이 행위를 가지고 나타내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옳은 지문이 돼요. 약간 미세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 디테한 부분들이. 이 디테한 부분들은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거 보인가요? 6번에.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기 성립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불성립이다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효가 됐든 치소가 됐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가 와.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지라는 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환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환절기가 있어요. 그게 봄인데, 여름인데 아직도 바람 끝이 차가운 것 같아. 그런 말 하죠. 그게 여운이에요. 여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립 자체가 안 되면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무효, 치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아마 내 기억 속에 28회 때 계약법에서 여기다 착오를 한 번 넣은 적이 있어요. 착오를. 그래서 법률 행위,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착오로 인하여 치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럼 절대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무효, 치소. 성립이 여지가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성립 자체가 안 됐으니까. 내가 결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계약을 치소하겠습니다. 좀 이상해지잖아요. 아니면 매매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매매계약을 치소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그러는데 제한능력자는 세 사람을 써놓으면 좋긴 해요. 첫 번째 제한능력자는 행위무능력자라고 해서 과거에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인데요. 여러분들 미성년자는 언제가 미성년자일까요? 18세, 만 18세 12월 31일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렇죠? 이게 미성년자. 만 19세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알아듣나요 지금? 예를 들면 계산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19세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되는 거니까 단독으로 계약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해요. 우리 민법 5조에다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정된의 동의 없이, 친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문상에도.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라 그러고요. 또 하나가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럼 피한정하고 피성년은 예전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했던 건데 요 근래에 말하면 우리가 혹시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약간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있죠. 검정 눈동자보다는 하얀 눈동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가끔 침도 흘려요. 그런데 안 닦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한정이나 피성년이냐. 그렇진 않아요.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돼요. 그래야지 이걸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성 질환인 중에 치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람을 가끔 알아보는데 또 누구세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는 분도 있고요. 그 강약의 차이가 있는데 가끔 사람을 알아보는 거 한정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 성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무효가 아니고 얘는 취소 사유입니다. 이렇게. 자, 8번.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 제가 저번 주에 강아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 딸내미가 강아지를 하나 사달라고 한다. 그럼 언제까지요?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가 계약 체결 당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 행위 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말로 계약 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공법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지거든요. 절차법들이. 한 단어밖에 없는데 민법은 오늘 갑자기 계약 체결 당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법률 행위 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약 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해요. 이 단어 때문에. 혼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건 아니고. 이를 사후가 언제죠? 사후가. 이행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행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립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행기까지. 그래서 8번도 옳은 정답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한 5월 정도 가면. 자, 9번에 한번 봐볼게요. 법률 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요. 자, 이게 뭐였냐면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계약법에 가면 이 내용을 상당히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내 기억에 맞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갑하고 집이 있는데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거예요. 얼마의 계약을 맺어요? 1억이에요. 계약 날짜는 언제죠? 5월 1일자고 장금 치란 날짜는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할 때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언제 없어져버렸냐면 4월 30일 날 이게 소실이 된 거예요. 이 집 자체가. 그럼 계약하기 전에 이미 소실이 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원시적 불릉. 원시적 불릉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 이렇게 이야기했고 계약을 할 땐 집이 있었는데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했죠? 후발적 불릉. 유효부요. 유효 이렇게 들어갔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라. 그럼 여기는 이미 동그라미 소실됐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가 어디야? 전이죠. 전.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라고. 이게 빨간색이에요. 그럼 여기는 봐보세요. 후. 계약 성립 후 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에 뭐가 됐어? 소실됐어. 그럼 뭐가 돼? 후발적. 그러면 여기는 원시적이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유효부요. 무효를 꼭 써놔야 돼요. 혹시 여고개담이라는 거 알아요? 여고개담. 나이를 드신 건데 여고개담을 알면. 옛날에 학교에서 누가 자살해가지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끌어가는 거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데 여고개담이 아니고 여기는 원자죠? 혹시 알려나요? 원무개담이라고 하는데요. 원무개담, 원무개담 이렇게 알면 참 좋거든요. 여고개담의 유사성 단어예요. 원자가 뭐냐면 원시적 불농인데 이게 무효라는 거야. 그런데 이 개자가 뭐냐면 계약법에 가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걸 배우고 담자가 담보책임이에요.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원무개담, 원무개담 이렇게 해오면 나중에 제가 이걸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안 가르쳐줬잖아요. 저번 주에. 그런데 알쳐주면 이걸 막 뭘까 하고 궁금해해서 그냥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이야기를 뚝 던져나 봐요. 이렇게 원무개담. 자, 이건 여기 후발적이죠? 유효의 무효의 이야기는. 유효가 돼요. 이렇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9번, 10번은 꼭 좀 정리하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이걸 또 응용해 먹거든요. 이걸 기본소로. 자, 강행법규 이제 가볼까요? 11번, 강행법규 하고 나와요. 강행법규. 지금 제가 말톤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좀 빠른, 원래 빠른데 이건. 훅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강행법규는 뭐라고 했어요? 강행법규는 혹시 기억나요? 이거 사회질서와 관련된 거라고? 사회질서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럼 당연히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는 규정을 말하고. 그러면 이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되면 유효, 무효. 이건 무효예요. 이건 무효. 자, 그 다음에 이무규정 나오는 거 보여요? 이무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무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이 됐나 안 됐나? 없죠. 그러면 위반이 됐어요. 그러면 위반이 되더라도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내가 저번 주에 들었던 게 어떤 애를 들었는지 아세요? 비용상환이었는데 피로비하고 유익비. 그렇죠. 피로비, 유익비는 물권법이든 계약법이든 어디에 나오든 전부 다 이무규정이다. 임대차. 눈이 반짝반짝 안 빈다네요. 임차인이 집을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수도꼭지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대야 되냐? 고치는 비용을 누가 대야 돼요? 원래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인, 집주인이.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야, 임차인, 네가 이거 부담해. 그럼 내가 한 3만 원 월세 깎아줄게.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의 규정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데 지금 이걸 누가 부담하게?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배제특약을 해버린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야. 그래서 물권이든 우리가 계약법이든 비용상환청구권, 피로비, 유익비는 언제나 이무규정이에요. 언제나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라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법정수료, 초과, 중개수수료, 중개보수거든요. 이 중개보수가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을 받은 거예요. 이건 초과한 거죠. 그러면 원래는 애컨대 원래 보수가, 중개보수가 얼마예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얼마가 초과된 거죠? 20만 원. 그럼 전부가 무효예요? 초과된 부분이 무효예요? 초과된 부분. 그래서 이것은 효력 규정에 해당이 돼요. 효력 규정이 해당이 돼서 효력 규정이 해당되면 뭐가 돼? 무효가 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행위 목적은 처음부터 계약 성립 당시부터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O, X. 이건 X죠. 아까 나왔던 거. 언제까지? 장금 칠할 때,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계약 성립 시에 꼭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같은 의미 같은데 읽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또 틀리단 말이에요. 자, 14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아까 오다 보니까 1층에 무를 파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요? 동치미 무 같아요. 조그마한 거. 신건지라고 하는데 전라도 말로는. 동치미 물을 파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무가. 그런 무는 맛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무를 한 다발 샀는데 10개짜리, 또 3개 정도는 상한 거야. 썩은 거고 7개는 좀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싱싱해. 그러면 그 무 다발, 한 다발의 일부가 무효인 거고 일부는 유효인 거잖아요. 그럼 이 계약 전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부 무효 법리라고 해서 137조가 적용되거든요. 우리 민법 조문에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줄 한 박스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 박스 일부가 상했고 일부는 싱싱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거 가지고 가서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나 계약 안 하겠어요. 보통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싱싱한 부분만이라도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다 배워버렸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일부분이 무효다, 불릉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무효라고 거쳐놔도 돼요. 같은 의미예요.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이 뭐라는 거야? 전부가 뭐예요? 무효예요. 원칙이 있다는 건 애회가 있어요, 없어요? 애회가. 애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애회는 일부만 뭐로도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애회인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에 15번의 이중매매는 우리 아직 안 배웠거든요. 이중매매를 참아라는 게 아니라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적극가담. 한 번 읽었거든요. 적극가담, 적극가담. 그럼 적극가담이라는 것은 그런 거 있어요. 적극가담이 어떤 거냐면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물권법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마 나갈 거예요, 다. 단을 적시려고 하는 게 내 취지 목적이거든요. 저번 주에 민청, 오늘 물권, 다음 주에 계약법까지 정리하고 다시 기본서 받으면 계약법을 디테일하게 나갈 건데 감남과 을녀가 약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을녀는 정말 힘든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얘가 재벌이에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좀 사랑에 빠져서 약속도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 약혼을 했다고 할까, 약혼? 했는데 여기에 약간 드라마에 보면 병려가 있어. 싸납게 보이지 않아요? 눈꼬리는 올라가 있고 화장은 좀 많이 씬하게 하고 그런데 얘가 뭐예요? 약혼식 했는데 얘가 짝사랑을 해서 재벌 아들이니까 애를 빼앗아.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시골 할머니들 드라마 보다 보면 이 병려를 뭐라고 해요?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원래 드라마에 보면 그럼 원래 갑과 을이 계약을 먼저 했는데 이 병려가 거기에 개입돼서 야, 을녀가 볼 게 뭐가 있어? 나오고 결혼해. 그럼 내가 회사나 줄 테니까. 아니면 술을 먹여서 호텔방에 데려가서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 이게 적극 가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차 매수가 됐는데 2차 매수자가 적극 가담에서 갑이 얘를 배신하게 만든다고. 배신하게. 꼬득인다, 해위한다, 권유한다. 이게 적극 가담이야. 그럼 이 여자는 나쁜 여자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짓. 할머니들이 얼마나 욕을 해. 저 나쁜 여자라고. 그렇죠? 드라마 보면서. 이건 무효가 되죠. 그럼 이 반사의 질서는 뭐가 적용되죠? 불법 원인 뭐가 돼요? 급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X가 되는 지문이에요. 적극 가담이 이제 안 잊어먹겠네? 앞으로 적극 가담이 세 번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첩계약이 있는데 본처가 사전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처가 한 7년 정도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신랑이 수발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처 입장에서는 너무 고생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죽음의 사기에 임박하니까 혹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같이 살아. 당신 젊으니까. 혼자 못 사니까. 그랬더니 응, 알았어 하고 아직 숨도 안 끓어졌는데 가서 여자를 데려와서 첩계약을 맺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본처에 사전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본처 한 사람으로 사회 질서를 자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에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첩계약은 일부 일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건 103조 2반이에요. 반사의 질서 2반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17번. 첩계약을 단절해요. 그럼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단절이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별금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양육비라고 하는 거 있죠? 양육비 아니면 생활비라고 하는 거 생활비를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건 요요가 되는데 이걸 해볼게요. 첩계약 단절에 이렇게 해볼게요. 아직 모르니까 정지 조건은 이게 정지 조건이거든요. 이건 요요다.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거거든요. 지금. 아직은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냥 한 번 정도 써보는 거였고. 자, 반사의 질서 동그라미 불법원인 급여. 그렇죠? 그럼 급여한 재산이 있거나 노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렇죠? 103조 2반은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되고요. 자,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104조에 있는 거야. 아직은 좀 낯설긴 하지만 현장 불균형은 판단은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할 거고요. 자, 궁박은 궁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궁핍하죠? 쪼들리죠. 뭐가요? 돈이. 그렇죠? 이게 궁박, 궁핍, 쪼들린다. 경제적 쪼들림 또는 정신적 쪼들림을 저희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적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단어에 낯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요. 이걸 하나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요. 저번 주에 제가 민총을 할 때 이걸 했었어요.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법률행위. 안 적어도 돼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법률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었죠? 의사표시였어요. 그다음에 법률행위는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죠? 대리제도가 있는데요. 이 대리제도는 무조건 맞춰요. 걱정하지 말라고. 세 문제는 무조건 맞추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건하고 기한인데 항상 찝찝한 게 뭐냐면 조건기한이에요. 아킬레스건처럼. 조건기한이 가장 찝찝한데 제가 나중에 프린트를 하나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기한은 그때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그냥 외워버리세요. 상형 문자처럼 이 글자가 나오면 이게 맞구나. 이 글자가 나오면 틀리구나. 그게 가장 좋아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총이 이건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권리변동에서 권리라는 말을 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권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가 뭐였어요? 물건이라는 권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재산법이거든요. 그런데 물건은 뭐냐면 물건에 관한 거죠. 물건에 관한 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채권은 뭐에 관한 거죠? 사람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물건,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물건대, 사람대 물건이고 채권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물건법하고 나눴는데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 하나 있을 건데 그렇죠? 목차 정리된 거. 보실 수 있나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쭉 이걸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상권이 뭔지, 점유권이 뭔지 저는 점유권이 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점유권이 뭐지?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점유권일까? 점유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점유일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 버스를. 이게 점유일까? 아니면 지하철에 앉아서 가. 그게 점유일까? 도둑놈은 물건을 훔쳐 갖고 왔다면 그게 점유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둑놈인데. 그런 거에 오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점유권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저는요. 제가 와 닿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물건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이 뭡니까? 그러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을 직접. 이걸 지배한다라고 하거든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요. 직접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정한 이익.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향유라고 하는데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이걸. 이게 물건이에요. 그럼 여기 물자 있잖아요. 이 물자를 빼고요. 여기 권자를 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물건 이렇게 해요. 줄임말이에요. 결국은 물건요. 가별한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게 내 거래요.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요. 내 거야. 내 집이야. 내 거란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이걸 소유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 뭐냐. 소유권이. 자, 가본. 이 집을 뭐해요? 자기가 들어가 살아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여기 집이 두 채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임대차나 전세를 내서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잖아요. 수익. 수익. 수익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다음에 집이 필요 없는 거야. 막 세금이 부과되고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다 하고 처분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갑이란 사람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권리 안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권능이라 그래요. 아, 너무 단어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안 나와요. 권능 이것도 수익 권능 이것도 처분 권능 그래요. 우리가 김치찌개 하지만 그 안에 두부도 있어야 되고 돼지고기도 있어야 되고 김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낱낱, 두부, 김치 이런 것들,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벽한 권리라고 해요. 완벽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물건이 뭐예요? 여기는 집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지배하는 거잖아요, 갑이. 그다음에 일정한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일정한 이익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걸 창의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물건이다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에 문제가 들어가요. 야, 물건이 뭔데? 물건이 뭔데? 이렇게 물어요. 물건이 뭐야? 물건이. 그랬더니 우리가 물건이란 아마 부동산 학교인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98조에서 물건이란 이렇게 하면서 토지 및 글자 쭉 나오죠. 물건이란. 하지 않던가요? 그러고 나서 99조에 가서 부동산, 동산을 구별할 거고요. 부동산, 동산 구별은 했죠,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범은 아닌데 학교로운 시간에 그걸 꼭 씹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물건인지 물건인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부동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번 써보면 부동산에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서 뭐라고 할까? 부동산 학교는 잘 모르겠네, 나도. 잘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토지 건물. 우리는 그냥 나열해요.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그 정착물이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 우리가 화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뭘까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에요. 다른 순간 동산이 돼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수목, 미분류, 과실, 그다음에 농작물 이런 거. 땅에 박혀있는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배추, 무, 그럼 동산 아니야?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전부 다. 미분류.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직접 집에서 일정한 이걸 향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물권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물권은 법정이 뭐라고 했죠? 법정? 법정. 이게 뭐라고 그래요?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의예요. 물권법정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권은 자기가 임으로 창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임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물권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그냥 섞여요. 여기다가 두 번 쓰기 힘들어서. 첫 번째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권.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완벽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과 비교되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한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게 제한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제한물권은 다시 두 개로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용익물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용익물권이 어떤 거냐면 사용에서 용자를 뺀 거고요. 수익에서 익자를 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용익물권은 물건을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가치에다가 치중을 두고 물건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는 게 용익물권이다 그래요. 용익은 사, 용, 수, 익 이런 의미예요. 이게 용익물권이고. 그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담보물권은 일종의 뭐냐면 교환가치에다가 치중을 든 거거든요. 교환가치.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여기 김포에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어디에 신길동? 거기에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평수는 똑같지만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저희 동네 24, 여기 김포에 24, 아니 32평 아파트 팔면 한 10억 간가? 그런데 저희 동네, 지금 시골 내가 살고 있으니까 저희 동네 여기 아파트 하나 팔아서 시골 오면 아파트 다섯 채는 사요. 팔로미, 따라오세요. 시골로. 다섯 채 산다니까? 집이 다주택자가 돼. 알겠죠? 좋지 않아요? 이게. 아니, 그 사람도 가끔 그러잖아요. 서울 살다가, 여기 수도권에 살다가 시골 내려가서 동창회 모임 같은 게 내려가 보면 아, 나 서울에 집 한 채 밖에 없어.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시골에 같은 평균대라도 엄청 싸잖아요. 그럼 은행 가서 대출받을 때 담보력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거기에 차관을 두고 이루어진 담보물권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꼭 엄마가 하는 말이 나 팔아, 나 팔아. 그런다고? 그럼 그 옆에서 엄마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올까? 하고 계산하고 있는 게 담보가치예요. 무슨 말인지, 교환가치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차관을 주는 거야. 거기에 차관을 두고. 농담이에요. 잘 구별을 써야 돼요. 저도 동영상을 틀어놓고 내 걸 보다 보면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하더라고요. 주절주절. 그건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봉사정신이죠. 여기 보면 용익물권이잖아요. 그럼 용익물권에 다시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나오고 담보물권에도 세 가지가 나와요. 용익물권에 어떤 게 있냐면 지상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여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세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담보물권에서는 유치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당권하고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눈에 읽는 것은 전세권 같은 거나 유치권은 가끔 봐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길거리 지나다 보면 프랭카드 걸려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져 있거나 창 같은 데다가 페인트 낙하 같은 걸로 유치권 커다랗게 행사 중 하고 지나다니죠. 그게 유치권인데 뭔지 모르고 지나다니는 거. 저당권은 알죠. 피부에 딱 와닿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권은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인데 물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다 보니까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점유권 하나 그다음에 소유권 하나 지상지역전세 유치질권 저당권이에요. 이것 또는 분류 방법이기 때문에 총 물권은 8가지 물권만 있어요. 이것 이외에는 다름 함부로 창설을 못해요. 다만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어떤 분은 외우더라고요. 점소, 지지천, 유질초. 대단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동으로 한 두 달 가다 보면 애화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 동산을 중개해요. 부동산을 중개해요. 부동산. 그런데 질권의 대상은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들어가요. 질권이 어떤 거냐면 전당포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전당포 있잖아요. 지금은 전당포가 많지는 않죠. 예전에는 양은냄미도 막 막히고 돈 빌려오고 이불 솜. 솜 있죠. 솜. 솜 알아요? 솜 막 무거워가지고 숨 막히는 이불 있잖아요. 그런 거. 모카 솜이라는 거. 그거 가끔 가다 보면 솜 털어요. 지금 그런 거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전에 참 많았는데. 두꺼운 이불들. 그게 익산 알아요? 전라북도 익산? 그 익산이 곰니예요. 그 솜니. 솜. 솜으로. 익산이 일본 말이 아니고 솜니라고 해서 솜을 재배했던 지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익산이 되는 건데 그 이불보따리 들고 가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온 다음에 내가 못 갚으면 그 전당포 아저씨, 사장님이 이무처분해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을 해소한단 말이에요. 가끔은 어떤 분도 있더라고요. 강원랜드 같은 데 있잖아요. 차 끌고 가서 한번 당겨봐요. 카지노에서. 그런데 그 손에 맛이 들려요. 몇 번 당기다 보면 자동차 담보로 해가지고 돈 밀린 다음에 또 당긴다고.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럼 환장하죠. 한번 당겼으니까. 집에 와서 밥솥 들고 또 가죠. 거기. 그러다가 뭐예요? 거기 노숙자가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도박이라는 건 절대 못 끊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하고 폭행 협박하는 사람. 그럼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습니다. 끊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는 끊어요? 못 끊어요? 끊어요. 그런데 이런 건 못 끊다고 해요. 상당히. 질권은 그래도 전당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범위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인데 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첫 번째 뭐냐. 서설이라고 해서 물권이 뭔데? 물권의 의의가 뭐야?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줘? 그런 파트가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기가 물권변동이라고 해요. 물권변동은 저번에 권리변동이 있죠. 권리변동이 물권변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물권이 발생이 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 여기 지금 우리 전체 물권이거든요. 그럼 여기 서설의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꼭 하나가 배정돼요. 올해는 그게 나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그냥 올해 기출 문제인데 51번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뭐라고 했어요?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수익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되죠? 처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 지문이 두 개가 나온 거야. 하나가 뭐냐면 소유권은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 없다. 알겠나요? 처분 권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2번인가 3번 지문에 소유권은 사용, 수익 권능은 없는 소유권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없으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없으면 결국은 처분 권능만 인정한 꼴이 돼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답으로 냈어요. 51번에다가 문제를 그래서 물권은 이렇게 물권 변동은 지금 뭐예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권리 변동의 원인 기억나요? 조금만 참아봐요. 권리 변동 원인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 뭐가 있었죠? 하나가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 물권 변동도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비정 그랬어요. 혹시 기억날까? 법률 행위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약정한다 하지 않았던가? 약정. 약정. 이거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니까 약정이고 여기는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법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혹시 여기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이잖아요. 이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고 얘는요. 등기를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저번 주에 잠깐 공시법 시간에 엊그저께 공시 배웠으니까 지적법을 배우나요? 지금 등기를 배우나요? 등기. 그럼 이거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물권에도 등기를 요하는 게 있고 등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서설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하나가 배정이 됐어요. 여기서 하나. 그다음에 여기 물권 이거 등기하는 거 있죠?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가 두 문제. 여기가 두 문제인데 아까 소유권하고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1번이 쓸 필요 없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냈었고 물권법정주의. 두 번째는 물청이었어요. 줄여서 물청, 물권적 청구권. 세 번째는 등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등기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두 문제가 배정이 됐고 세 번째 나온 게 각각 점유권이 하나. 그다음에 소유권이 세 문제. 그다음에 용익물권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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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총 14문제씩. 여긴 두 문제. 여긴 하나, 여긴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에 소유권이 세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주유토지통행권하고 점유취득시효하고 공유사례 문제. 그다음에 점유권은 원래 두 문제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배정이 됐어요. 여기 쓸데기 없이 하나. 아까 소유권 내다 보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여기가 원래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총 14문제가 배정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에 등기 이거. 그다음에 점유권이 뭔지 소유권이 뭔지. 지상지역전세 유치저당권이 뭔지. 개념을 쭉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쳤다 오시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쳤다 오시면. 지금 정리를 해나갈 테니까. 쉬었다 오세요.